안녕하세요. 온라인 에드카 별인이 이제 마지막 30분 정도 후에 마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. 작은 공간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가장 큰 메시지는 이제 COVID 상황에서의 학생들이 만나지 못하는 공간에서도 이제는 더 좋은 공간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교실에 가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교실에 가지 않더라도 학생들과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플랫폼 아이스튜디오와 줌 아이스튜디오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들이 연결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비대면 수업 방식에 있는 것에다가 선생님은 이 장치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면 된다. 그러면 온택스 수업이 된다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우리가 패시브한 그동안의 방식에서 이제는 액티브하게 우리가 더 나은 방식의 수업을 통해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.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는 교실에서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서 만남이 됐다 하더라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토이하고 하는 플립러닝의 교실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면 이 기술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적어도 강의와 프레젠테이션만은 이쪽으로 뽑아내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을 갈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저는 이 방식들을 이용하는 새로운 구체적인 올인원 솔루션 데스크도 교탁도 그리고 방송실도 이렇게 만들게 해서 이 일렉틱 와이퍼드를 버추얼 공간에 만드는 버추얼 일렉틱 와이퍼드를 통해서 우리는 200년 동안 사용되어 왔던 칠판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됐다. 더 이상 칠판은 교실에 가서 있는 칠판이 아니라 가상의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칠판의 공간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칠판 교실의 수업이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되게 된다. 교실은 이제 오프라인상의 교실은 토이하는 공간이고 온라인상의 교실은 멋진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상의 공간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. 여러분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강의를 수없이 많은 온라인 에듀카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지나갔습니다.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한국에 만든 코비드의 거북선이다. 이렇게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이 장치가 올인완으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로 노트북에 또 교태로 교타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전문적인 장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장비를 사용하는 공간은 이제는 셀프 스튜디오로 작동하는 사람도 컨트롤룸도 필요없이 혼자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방송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